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장해온 목포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목포농협에서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 모시고 지역농업의 발전 방향성과 목포농협의 비전도 함께 들어봅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포농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장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50돌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목포농협이 창립 후 50년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켜오셨고 조합사업을 전용해 주셔서 이대한 목포농협으로 일구어오신 존경하는 우리 농협 조합원님. 함께한 50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기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협력해 주셔서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농협이 창립 50주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근간에는 우리 조합원들께서 만드시고 지역사회가 완성해 주었고 임직원이 하나 되어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조합장님께서는 2015년에 처음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목포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조합장님으로 계신 동안 목포농협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은 도시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 농촌에서 도시로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도시로 변화되면서 우리 농협 또한 금융 이주의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농협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있을 곳은 농촌과 농업과 농업인 겨침을 알리고 조직의 변화의 요구와 함께 조합원 실익사업에 매진하고자 신용사업 중심의 운영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유리비 절감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2016년 4월 주유소 3호점을 개점했고 농산물 제값 받고 팔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2월 용당동에 로컬푸드 복합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로컬푸드 개장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에 입립해서 2025년에는 북항 지역의 로컬푸드 복합 매장 2호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합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2017년에 개점을 했죠.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업인 생산자와 또 도시민 소비자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상당수가 영세농으로서 소량 생산, 다품목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교섭력이 떨어지고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에 그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가가 애써 갖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일을 우리 농협이 앞장서기 위해 2017년도 12월에 용당동에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5월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동형 직거래 장터와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시범포를 직접 운영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하기 위한 2년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당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매출액 50억을 실현을 했고 연 매출 5천만 원 이상의 농가 실질소득을 올리는 우리 농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직매장을 통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 또 유통비용 절감 등 편익 제공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하농가와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성원과 지역사회 농산물 소비 확산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북한 쪽에 로컬푸드 2.25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 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 성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무원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거점 기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목포 농협에는 섬지역 조합원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농협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을 보면 삶이 퇴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섬지역 인구는 갈수록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 농협 또한 37개의 영농해가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 6개의 영농해가 이렇게 산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서지역에 속한 영농에 의해서는 교통수단으로 배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서지역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드론 방제 유류 제공 시에는 철프선 도선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물자는 필요한 물품을 방문하여 판매드리고 마늘, 양파, 수매 시에는 상하차 비용도 우리 농협에서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럭타나 이안기 이런 농기계는 고된 농사 이래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큰 손발이 되고 있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영농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흥 하반기에 걸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수뇌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농가를 방문해서 농기계를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와 전문가 인건비 등을 매년 저희 농협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조합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또 덜어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목포농협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조합원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사만 지어서는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인상과 인력난 등으로 영농자재비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고 투자 대비 기대소득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이런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해서 매년 교육지원사업비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농자재의 가격을 최대 저희들이 50%까지 보조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 특히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일소 온도끼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 조합원들을 위한 연리의 건강 강좌를 개최를 해서 올라조합원들과 고령 조합원들께 명절 또 임용품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강룡농협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난방용 유료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최근 목포농협의 성장세 주목이 됩니다. 종합업적 1위 총화상 수상 그리고 상호금융예수금 1조 원 달성 엄청난 결과물인데요. 목포농협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목포농협은 1973년 창립 이후 50년 장관 세월 속에 조합원 2천여 명, 준조합원 6만여 명을 모시고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목포농협은 사업 추진이 갈목하는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목포농협 전 임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업무에 매진하며 농협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뛴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뒷받침해 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농협사업이 질적량적 성장에 힘입어 목포농협은 창립 이후 최근 8년 동안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전국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로 사업량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총화상 수상에 이어 상호금융예수금 1조 원 달성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으로서 이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굵직한 성과물 이외에도 또 목포농협에서는 지역사회 나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농협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나눔과 관련한 사업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평소 제 신념으로는 지역이 잘 살아야 우리 조합원도 잘 산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되고자 전국에 있는 농협에 우리 지역의 맛과 멋을 알리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원활동을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생활비수품 등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노력이 지역사례부터 인정받아 2020년도에는 제258회 목포시민회상 특별상을 목포시로부터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윤리경영이나 사회공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장님께서는 평소에 직원분들에게 강조하시는 덕목이나 자세가 있으시다고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목포 농협의 100년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삼행산무, 상시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행이란 청렴 소통, 배려, 실천을 의미하고 산무는 사고, 갑질, 성희롱을 직원 스스로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과 내부 조직장 대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에 취임식을 하지 않고 취임식 대신해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인연과 농업인의 자부심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합원,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으로 일군 조직으로 농업과 조합원은 농협의 소중한 자산이며 조합의 설립 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직원들에게 농협법 제1조를 가슴에 담고 농협 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권익증진은 우리가 한다는 삼행감과 자부심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분들의 삼행, 산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목포농협은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목포농협이라는 비전을 수립해서 이와 관련한 활동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목포농협은 50년 동안 마련해온 경제적 기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는 안일주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농협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별라는 대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목포농협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비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및 신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또 필요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목포농협 미래 발전 실현을 위한 비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팀 구성을 통해 농협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2022년 11월 목포농협 비전 2027 선포식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조직문화 혁신을 소통, 혁신, 성장과 함께 EGS 경영을 실천하고 2027 매출 총액 400억 달성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농업농촌과 농협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강화를 통해 목포농협 100년 미래를 위한 또 한반의 비상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손 부족 문제도 시급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합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목포농협이 50년의 장고한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근간에는 조합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농촌의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그때마다 이 길을 기회로 삼고 전하이복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서로 조합원 간에 협동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에 우리 고령화 문제도 잘 지금 현실에서는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또 잘 판매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판로 확보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합원이 정말 힘들게 애써 갖고 온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기 위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우리 농업인들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목포농협의 주인이자 지난 반세기 함께해온 우리 농업인 조합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포농협이 이제 조합원님들이 마음의 하나로 모여서 목포농협 50년 동안 근정 경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힘들게 지켜온 목포농협 50년을 후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년 농협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목포농협의 전 임직원은 조합원을 위한 든든한 버텀목이 되고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각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경륜과 해안으로 농업농촌의 농협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포농협은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농협으로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기여하고 조합원에게는 삶의 진리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이 바로서야 모든 산업이 바로설 수 있습니다. 지역 농업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임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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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